왼쪽 많이 말리지 마는 꼬리 아 그냥 나무 넘기면 돼요? 네 나무나 나무 오측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코스일수록 위험해 맞아 원래 뷰가 좋은 골프장일수록 위험해 아름다울수록 위험해 이거 뒷바람이 꽤 보는데 그냥 정중앙으로 이쪽으로 거기가 좋다 그랬어 나도 언니 따라서 좋은 군대 갈래 와 좋다 진짜 나무보구 치려면 나무보구 치는구나 아니 그 정도는 뭐 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네 약간 우측이지만 우측이예요 저거? 다 저기 밑에 있나봐 그러니까 다 저기 있대 우와 멋져 이럴 때 멋져 보러 가는 거지 멋져 보러 멋져 보러 다 내리막 라이예요? 다 내리막 라이예요? 다 내리막 라이예요? 어머 어떻게 해 뭐 어떻게든 치겠죠 어머 이게 와 골프에서 어려운 걸로 따지면은 칠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가 어려워 레이디막 경사의 러프의 플라이어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 컨트롤 자 롤 돼야 돼요 좋아 좋아 롤 가자 롤 이걸 다 채웠어야 됐나 여기선 머리가 얼마였죠? 80 80 제가 하필 또 어려워하던 아 고라이 지금 모두가 러프인 상황 어렵고만 잘 쳐 오 써 스톱 이거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만 가자 그만 가자 봐봐 멈춰야 돼 아이고 멈췄어 멈췄어 멈췄어요? 멈췄어 우와 멈췄어 잘 친 것 같아 잘 친 것 같아 롤 아 여기가 조금만 더 가지 아 딱 캐리로 지금 딱 4공 있는데 도망가 내가 봐도 잘 친 줄 알았어 좀 둘러가겠다 아 까비 딱 그걸 노린 거였는데 아니 내 생각과 다르더라 역시 그렇죠 그냥 근데 여기 그냥 어려운 거였잖아 여기요? 어려워요 여기 어려워요 전화해 보고 조금만 더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약간 이런 얘기 얘기 좀 그렇지만 진짜 일부의 대회 선수 정도 친다 다들 죄송합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죠 오늘 댓글 이상하게 저도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딱 보니까 잘 친다 있죠 잘 친다 아 지금 또 김세형 선수 제주도 운이 걸렸거든요 삼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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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이 아 아니야 조슬 프로 큰일 날 뻔 했죠 네 위기를 기회로 여기 조금만 내려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와 저 또 울어요 기뻐서도 울고 자 잠시만 들어갑니다 아 아쉽 옷이 많지 오른쪽이 아니었네 아쉽고요 지금 저 노래 롱풋을 남기고 약간 쓰리컷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강한 펫 오 오 브링 아 아 갑자기 김세형 선수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나오는군요 아 이게 퍼팅이 문제다 아 진짜 퍼팅이 문제다 퍼팅이 문제다 자 한 선수 불명 앞 선수의 경사를 받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치는 순간 하고 소리를 질렀고 아 치는 순간 알아버렸어요 치는 순간 아 아 애매하다 지금 선수들의 표정이 한껏 무겁습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 또 상뻤다 또 상뻤다 오케이 아 근데 많이 아 어려워 아리까리해 여기 확실하게 여기 좀 열받았거든요 아리까리한데 네? 거의 없어요? 아마 이런 장면 야 찍지마 이럴 수 있다 미디어 여러분들한테 놀라지 마라 가다가 찍지마 이럴 수 있어요 하하하하 나이스 어떡하죠? 저요? 네 아 그니까요 저 지금 지금 어떡하죠? 위기를 어떻게 이거 헤쳐나가죠? 아 상당히 열받는데 네 이 마음을 최대한 티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사실 잘 열받는데 좀 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보기 한 것도 아니고 어 3포트로 이 두월 연속을 보기를 한다는 건 나요 아주 열받는 일이거든요 그쵸 이제 속이 뜨거워 하하하하 여러분 촬영하다가 갑자기 이 김성수수가 찍지마 이럴 수도 놀라지 말고 너그럽게 봐주세요 어 카메라 치워야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여기가 14? 여기 15요 14 14 14 14 14 15 15 15 15 초 aría orf columns 똥쟁이 맞아 완전 똑바로 옛날에 별명이 한 똥이었데요 맞아요 진짜 한똑 한똑 바로 감사합니다 들어온다 좋아좋아 왼쪽인데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아 고도와 우리는 세컨즈일 때 펑크가 시야에 걸리지만 언니는 괜찮아 고마워 지금 화나있거든 아니 아니 화나있으니까 아니 근데 언니 여기 머리 깨졌다 화 없는 사람이 화 안내 보여 화를 어떻게 내 저는 화 잘 못내요 언니 원래 화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는 처음에 왔을 때 부천 줄 알았잖아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비동이 없어가지고 입도 안 움직여 말해 아무 그럼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 어? 똑같애 지금이랑 너무 시끄러워 아니 근데 그래도 신기한게 이상하게 지금은 조금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잘 안해 아니 카메라 앞이 아니라 사람을 가려가지고 낯을 좀 가려요 아 진짜? 많이 보고 친해지면 좀 나오거든요 좀 가립니다 생각보다 아 진짜? 극이인줄 아는데 은근 이랑 아이가 좀 섞여있어요 어 이쪽은 120 130 오우 CF 감성 오우 오우 백스피 오우 99분 오우 잘 친다 아 땡겼어 쇼드웨이 이래 아우 어떡해 어떻게 해 저 진짜 아이언으로 밥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아무도 안 믿겠죠? 공도로켓 쳐서 어 안 믿을 거 같아 어 2부터 팟쓸이 1등이었단 말이에요 어 진짜? 그 아이언이 얼마나 좋단 말이에요 그쵸? 어 안타까워 그랬던 시력이 있었다 90m에 52도 50m에 52도 이거 치면 붙나요? 참깁기 붙여볼게요 나한테 없었어 잠깐 아 100m 하는 사정권이에요 아 100m 하는 사정권이예요 아 100m 야 인마 야 인마 화보 찍는 것 같아 화보 아 우리 골프 화보 찍으러 오셨잖아 야 화보 찍어도 되겠다 차마 내가 주문러 못 땡겼어 아유... 공을 어떻게 정해리실 수 있지? 아니 근데 도덕 걸렸어 애들이랑 같이 돌고 계셨게 공이 뒤에서 보는데 아 매일 때는 체력이 이제 슬슬 가고 있나? 조우수 선수가 보드포슬보다 무언가 입어놓을 기운이 약간 위기가 넘는 듯한 느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공 출발 롤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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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째바라이 김세형 선수 이 파트는 아마 앞으로 플레이에 중요할까 봅니다 소프트 없이라 무언가 백 mah 그럼 출발 이 파트는 앞으로 종료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미크로나 먹고요 여기요? 어 밑으로 네 아 아 살짝 미술을 띄우고 있습니다 아쉬웠죠 2파트로 끝냈습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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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한가비 선수가 신중하게 캐디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너무 덮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출발 으아... 글러먹었다고... 어떻게 글러먹었다고요? 글러먹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땡큐 아쉽죠 아 캐디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대로 못 쳤어요 내 문제야 이거 거의 뭐 저 멀리서 볼 때 단독 캐디님인 줄 알았어요 왜 말에 신중한지 아주 단독 캐디님처럼 라이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봤죠 근데 짧았지 뭐야 짧게 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짧순위가 이 짧순위였나 아 열렸어 가위가 있어 깨잉땅 안 깨잉땅이 살았어 나 포터 너도 잘하는데 없나? 이렇게 진심 받으러 자정한 포님한테 한번 가고 같이 진심 받을까? 이렇게 아 제가 항상 이 코스 오면 이런 도로가가 모이네 그죠 야 코스 이쁘다 오 이샤 세상 똑바로 힘이 안 들어간다 임팩트 치고 끝났어 저는 카메라에 참 자주 나오죠 응? 카메라 전 참 자주 나오죠 은근히 자주 나와요 하하하하 샤워 감사합니다 이야 코로나 뭐 먹지 생각하다가 다들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오늘 끝나고 뭐 먹지? 진짜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이 많아 참고로 난 돼지고기 무거워 알아요 진짜요? 난 이미 알고 있었어 그 맛있는 걸? 돼지고기를 맛있는 걸 무거워 아 벌써? 나는 이 말을 승진이 두 번째 만났으면 들었거든 근데 그게 몇 번 만나야 말해주는 거야 몇 번에 들었어 근데 내가 드러냈지 몇 번 만나야 친한 사람일 때만 말해줘 정승 씨 뭐 드실실래요? 제발 모르시고 삼겹살 개발하자 소 먹으라고 해라 부담 갖지 말고 소고기 먹고 싶다 말해 소고기 소고기 소 소 조솔 프로가 벙커인가 아닌가? 벙커네 아 위기쓰 20인? 오르막 안 하고 오르막 안 하고 엄마 엄마가 어딘데? 완전 우측에다 쳤어 네? 우측에다 쳤어 완전 우측에다 쳤어 네? 우측에다 쳤어 동그림 찍으려고 각을 다르게 잡았는데 올바르지 않은 각도인 것 같아 아 우측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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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우측에다 좌절 프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두 개 오바니까 네 1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아 그래도 되는 데까지 한번 되는 데까지 한번 아 온몸을 불살라서 오늘만 날이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역시 숏게임은 연속을 안하면 답이 나와요 아 미쳐버리겠는데 너무 힘드네요 15발 차고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넘었어요 넘어버렸어요? 위기인가요? 아니요 위기 아니에요? 세컨션이 좀 위기라고 생각했어 말도 안 되겠어 말도 안 되겠어 잠깐 와봐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아니 왜 아닌 것 같지? 지금 경사가 이쪽일까 이쪽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쪽일까 자 공 출발 아이고 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아이고 치고는 괜찮았다 괜찮았네요 아이고 안 했어야 했는데 하지말지 하지말지 클럽을 이렇게 밀어버리지 뭔가 들어갈 희영처럼 이렇게 뭔가 잘 친 것처럼 아 아쉽네 자 버디팟 자 힘있게 갔어요 브레이 아 너무 많이 먹었다 너무 진한 감이 있군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출발 출발 오우 오우 너무 가벼워서 붙었어요 너무 밝은 미소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없다고 아무도 관심 없이 다른 두 명은 딴 짓 했어요 퍼팅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만 진심이었네요 는거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언니는 당연히 넣었니? 전 너무 기뻐요 지금 그냥 두 명은 딴 거야 나이스 버디 하고 했던 얘기 하더라고 이간지 레고 1층 정도면 정말 김세형 선수 지금 여기 왜 이렇게 멀어? 32에 맞바람 근데 이게 오로마까지 한 38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132밖에 안 된다고 저게? 실거리가 실거리 145는 클 오 최소 두클럽은 최소 봐야 되네 지금 38 정도에 네 두클럽은 충분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바닷바람이라 아마 좀 강력하지 않을까 지금 결국은 몇 번을 치나요? 저 5번 5번 컨트롤 쳐보겠습니다 네 저 5컨 5번 오 언니 펀치를 잘 치는 거야 어 짠 커 어? 짠 크다고? 너무 커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만 32 괜찮은 거 보이는데 45 어 유생분 잘 친다 아 제가 펀치하질 좀 많이 어 진짜? 잘 친데 진짜 펀치하질은 별로 참고가 안 돼 이 바람이 얼마나 탈지 모르겠어 어? 잘 쳤다 어? 가라 오 딱 좋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5번? 아 5번 컷 오 5번 컷 남자 프로들이 이거 보고 쫄겠는데? 큰일 났어요 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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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좀 높은 탄도인데요 오 우와 감사합니다 진짜 잘 치네 이 사람도 투어 프로들이야 완전히 모르게 잘 쳐 아니 근데 그 펀치샷 치면 네 약간 나는 공이 왼쪽으로 가던데 펀치샷 칠 때 어 몸이 이게 컨트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손으로 많이 치신단 말이에요 어 그럼 안되고 몸이 진짜 끝까지 타겟적으로 잘 열려야 돼요 아 타겟적으로? 그래야지 안 말려요 오이 아 그렇지 보통 낮엔 탄도 치려고 하다 보면 다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야 저건 어디까지 넘어갔는데 어 타르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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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파3는 먼저 친 사람이 약간 불리하다고 근데 언니가 그렇게 참고가 됐죠? 아 탄도가 안 탔어요 저기요 오 6번 쳤어야 되네 그러게요 야 여기 오니까 바람이 되게 잔잔하다 그러니까 저기서 막 우와 난리도 아니더니 여기 오니까 조금 중간 여기까지만 좀 세고 여기 오니까 없는 것 같아요 김세형 프로의 위기 맞습니다 지금 20m 정도 그렇지 자 여기서 내려오고 아 치는 순간 직감했어요 치는 순간 아 내가 벌어놓은 언더 언더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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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야 대단합니다 아 축하 네 축하 아 이거 첫 버디인가요? 아니에요 두 번째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하도 좋아해서 아 좀 오늘 고팠어요 버디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원언더인가요? 네 아 토탈 원언더? 네 이야 박빙이네 아 나도 박빙하고 싶다 아 저기서 조우섭으로가 외로움을 느끼고 자 자 빅콜 이야 너무 세다 욕심이 과하다 과해 욕심이 과했어 하보 찍으러 온 것 같아요 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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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러 왔는데 아 아 자 몰라요 이거 이벤트 빅콜콜컵이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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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파이스 저분은 잘 찍고 못 찍을 때 얼굴 표정이 명확해요 하하하하 좀 극단적이에요 얼굴 타이트해서 넣어주시지 많이 잡고 있는데 저분은 못 칠 때는 확실히 씨끈중하고 잘 치면 큰하게 웃어요 하하하하 명확합니다 성격이 맞아요 제가 잘 못 숨겨요 하하하하 디디 아 나 아 아 나 너무 욕심이 가했어 근데 이런 데서 질러야지 그러니까 그니까 일단 하고 그러니까 이 비콜콜에 짧은게 더 웃겨 하하하하 하하하하 쪼으면 안 되는데 그건 맞죠 여기서 짧으면 되게 웃기잖아 아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게 몽잉? 반했어 이런 골프장은 우리나라밖에 없을걸? 이렇게 도시가 보이면서 이런 느낌이 딱 드는 데가? 있긴 할걸? 있긴 할까? 그 정도로 예쁘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쁘다는 거죠 언니야 나도 소잉 끼고 줘 다 찍어요 형 그거 공치기 전에 사진 다 찍어 뭐 찍을 거 있으면 지금 찍어 왜냐면 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한 명은 안 웃을 수가 있어서 아하 그러진 않아요 야 진짜 형 똑바로 쳐야 되겠네 자 이제 공동선두가 된 한도희 전수 잘 쳤어요 아하 임팩트 나왔는데 무서웠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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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이거 심장님 거구나 응 언니 말한 대로 잘 찍어줄게 응 아까 혼났으니까 잘 찍어야 했어 im팩트 하나 오오 오 언니 이거 욕따을 줄 아네 왼 다리 flix 나 이거 못하는데 이거 뭐 하면 난 아 나그거 나도 몸을 열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돼 장타 선수도만 한 거 아니야? 마음에 드나요? 네 완전히요 아 이번엔 괜찮아 나 역시 혼나니까 잘하네 잘하면 혼나야지 학습 능력이 생긴 줄 알아 우설아 너도 이걸로? 네 부탁드릴게요 응 굿샷 굿샷 약간 우축스 너무 가르친군 굿샷 네 굿샷 저희 이따 에어드라워로 보내주세요 알았어 팔자가 좋네 옳지구 직업 하나는 아주 기똥차다 아 진짜 직업 하나는 기똥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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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선수를 안 했으면 저는 뭘 했을까요? 뭐든 하고는 살아 안 해도 밥은 먹고 살게 돼있어 약간 베이킹 했을 거 같아 베이킹? 빵 만드는 거 좋아해? 빵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빵 먹는 것도 엄청 좋아해서 135요? 네 135에 핀 포지션이 무섭습니다 핀 포지션이? 일단은 짧은 순간 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두 친구 내가 먼저 칠까? 약간 우측 샷 샷 샷 샷 샷 컨트롤 쳐라 나 좀 더 밀렸어 나쁘지 않습니다 아쉬워하면서 에이밍을 체크하고 있고요 다시edor 오 컨트롤ò gymnastics 잘 친다 어우 친구 따라 역시 언니 우리는 사이가 참 좋다 친구 따라 왼쪽으로 볼 수가 없어 그래 결론은 두 명이 박빙이네 원언더 원언더에 똑같은 장소 아 그렇네? 어 포터싸움이네 그니까 누가 먼저 치냐 했잖아 근데 저걸 우리가 늘려고 치기에는 좀 멀어 오늘 같은 상황으로 우리 못 놓치 맞지? 그게 맞지? 지 갔다는데 어어 아이고 이게 뭔데? 안돼 큰았‑cle — interventions 이거 커? 그러게요 어우 얘 뭐야 어우 cham 어우 나 이리 봐 어 여기 약간 어색하게 골프장에 갈매기가 있으니까 어색한대? 바로 바닷가니까 무너aste 아 나 놀랬네 나 새끼 너무 싫어 무서워해 그 동영 상황 봤어? 어떤 할아버지가 갈매기 엄청 많은데 애들이 새우깡을 들고 있었거든? 근데 할아버지는 새우깡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아이고 깡아 하나 봤을까? 근데 조설풀은 지금 분위기가 띄워야 되는 분위기야 지금 위기야 이게 지금 꿈과 희망을 잃으면 안 돼! 우와 지금 꿈과 희망을 잃으면 안 돼 짧았나? 어 우와 다행이다 있긴 있다 아아 어디 있어? 아 저기 있네 오늘 되게 시련을 많이 겪네요 와 어떻게 예상하나요? 가보자 가보자 아 쉽지 않은데요 저는 이 벙커만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아 이 앞에 벙커 네 어떻게 예상하나요? 진짜 어려워요 어렵다 아 올라오는 게 있어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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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장난이야? 장난이야! 아 다행이다 저 무서웠어요 대박 완전 잘했어 진짜 완전 잘했다 완전 잘했다 어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조솔프로가 이걸 8을 세이브하면 최고네 그러니까요 최고지 세이브 해야 돼 사이 참 좋다 우리 사이좋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라이 많이 보고 언니 여기 어디 볼까요? 손 안 찍었어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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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급하죠? 줄 때 받아야 돼 줄 때 받아야 돼 대박 파했어요 대박 저기서 파했어 저기서 저기서 파를 했어 마지막 홀에 돌아왔습니다 라스트 홀 라스트 홀 지금 현재 원 언더 원 언더 단독 공동 선두 두 명 지금 위기에서 살아도 온 조솔 선수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이거 야 똑같은 파라도 멋있었던 파였어요 봤어 마지막으로 파파이브 마지막으로 파파이브 마지막으로 파파이브 마지막으로 파파이브 정중앙 이거 스윙이 스윙이 되게 멋이 없었다 멋이 없었어? 응 나가려던 공 잡아갔어 하하하하 아 가지마 어 어 이 느낌이었다고 오 굿샷 좀 날려맞다 괜찮은 괜찮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기 있네 오 날려맞는데 자꾸 멀리 가 하하하 이렇게 엄마가 아니야 어 잘 맞는데 일부러 이렇게 보이게만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하하하하 자 마지막 홀티샷을 남겨놓는 조솔 선수 샷 오 샷 약간 왼쪽 오 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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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야 마지막 홀 남겼는데 뭐 이걸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 분명은 너무 바쁜이야 맞아 이게 사실 또 스포츠가 좀 안 좋은 게 하나가 1등만 기억해 끝나고 난 뒤에 누가 2등을 기억하냐고 그냥 뭐 야 너 멋있다 어 이겼잖냐 막 난 기억에서 잊혀지겠다 하하하하 야 전원 전원 있다 전원 있잖아 그림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있었잖아 그림 같은 판은 너만 나왔어 그리고 전에 인터뷰를 잘 땄어 벌써 어떻게 될 거냐 어 맞아 큰일 났다 해결했잖아 그리고 또 그렇게 멋진 것도 아니야 지금 맞아 저거 오 이 바닥이 어려운 것 뿐이야 이 지금 이 조가 약간 죽음의 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코스가 아름다워 보이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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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도 스크린 매번 나쁘지 않게 쳤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스크린도 잘 치잖아요 시정이가 치는데 계속 잘 치지 않았어요? 잘 쳤지 잘 쳤지 어이구! 벽치기? 카트 맞았어 진짜요? 카트 맞았어 어떡해 아니 소수 선수 지금 흔들리는 걸 왜 그러죠? 아니 어떻게 해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흔들리죠? 선배 입장에서 조언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왜 흔들릴까요? 다 끝났다는 안도가? 춥기도 하고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이게 끝은 세월이 긴장이 풀리는 홀이거든요 집에 갈 때가 돼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좀 실수가 많이 나오고 아 집에 갈 때 되면 다행히 카트가 막아줘서 공원 있을 것 같아 카트길에서 찾아서 드랍합니다 남은 거리가 얼마인가요? 171 와 어렵습니다 171 와우 대박 진짜 우달이다 우달 와 잘 쪘는데 아쉽 여기는 한 160 되나요? 네 162 60 베이드 가야 돼 빠꼬 아이씨 아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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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네 두기랑 똑같아 남은 거리가 얼마야? 160이야 160 이야 160에 앞바람 160에 앞바람 160에 앞바람 오! 굿샷! 잘 쪘다 잘 쪘어 우와 대박 괜찮다 이야 한 끼 했어 네 우와 이야 마지막 코를 남겨놓고 두 명은 지금 똑같은 자리 두 명은 똑같은 자리 지금 조우솔프로는 와 또 위기에서 기회로 어드툰스 약간 오늘 롤러코스터인데요 갔다 가자 이야 유튜브각은 조우솔프로가 만들었고 이야 저거 넣으면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넣으면 대박이야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아 말을 많이 하는 거라 배달이랑 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했지 왜요? 유튜브 많이 돌아가니까? 그럼 계속 돌아가니까 아니 말을 안 해도 돌아가잖아요 어? 말 안 해도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오래가는데 계속 이렇게 좋은 거야 됐죠? 분량이 좋은 거다 분량이 분량은 내가 챙겨야지 분량은 챙겼다 이야 또 둘이 상황은 똑같아? 아니 뭐 진짜 친하긴 친한데 하필이면 스코어가 똑같아서 좀 그래 아 조우솔프로는 약간 겨울이가 있었네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우리 사이 좋다 그러니까 두 명 다 공동 1위입니다 자 이 사수로 결정됩니다 자 좋은 어프로치 잘했다 좋은 어프로치 오 아 이야 이야 중요하네 달지탄도 어? 좋은 어인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야 이걸 컨시디를 받고 바로 역시 난 5% 차지 죽지 않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밌네요 조우솔 선수 마지막 파 버디를 기대해 봅니다 출발 출발 방향이 아닌데 아이고 아이고 열렸다 아이고 아이고 재코 마카리즈로 왔네 아 여기가 홈컵인 줄 알고 열렸어 길까지 길까지 보여줄 상황인데요 하하하하 야옹 깔끔하게 파로 마무리했습니다 1곱스 아 아이가 어디였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못 봤거든요 하하하하 지금 이걸 놓치면 어 놓치면 2위 우승은 네 한도희 선수 아 그렇네 네 한도희 선수가 우승을 하고 되고요 하 하 하 2위 1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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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알아? 우리 둘 다 그냥 보면 되는데 화면으로 보면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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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플레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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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은 아 공동우승 다음에 다시 가려고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 사람들이 리매치 건다 아 리매치 걸고 그리고 조술 프로님은 아쉽게 그래도 플레이를 못 하진 않았는데 두 명이 잘친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명이 너무 잘친 것도 있고 하지만 조술 프로는 멋진 장면이 나왔고 네 남았지 남았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것을 부르니? 아 네 우선 일단 커서 좋은 곳에서 쳐서 일단 너무 좋았고요 쇼게임 너무 바보 같아서 조금 더 연습해서 언니들이랑 다시 또 붙어보고 싶어요 아 언니들이요? 네 꼭 찝어서 언니들이랑 아니 너무 이 댓글이 있네 뭐 이런 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네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해보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한도희 선수 저 되게 언니랑 오랜만에 치는데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언니랑 동생이랑 심장님이랑 나와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좀 더 잘 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있어요 연습을 좀 하고 다음에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심장님이랑 함께하는 야외 촬영은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동생들이랑 너무 즐겁게 쳐가지고 제가 중간에 퍼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중간에 화를 조금 냈던 거 같은데 그거는 좀 너그럽게 좀 생각했어요 퍼팅도 좋죠 그래서 제가 화를 최대한 안 내려고 했는데 이게 나와버렸네요 근데 뭐 화예요 그건 화도 아니지 화도 아니지 근데 퍼팅 그거 몇 개 확실한 실수가 있었는데 그거 안 냈으면 그거는 완벽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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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 재밌는 건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아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심장 플레이 했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하지만 제가 나중에 날 잡아가지고 남성, 여성, 혼성 약간 이런 컨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고기 먹으러 갑니다 소 먹으러 갔다 고기 먹으러 갑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